네! 여기는 저희 드림노트의 두 번째 앨범 드림어스의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첫 번째 촬영을 맡게 된 수민은 엔지입니다. 이게 저희가 자연스럽게 한다고 했는데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어정쩡한 자세도 있고 손도 애매하고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. 이 연습실에서 약간 연습을 해봤는데 많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. 이런 게 사실은. 그리고 너무 긴장을 한 것 같아요. 저 지금도 지금 너무 떨리거든요. 진짜 약간 몸에 큰 왕미보 모양 같지 않아요? 몸에 딱 그런 느낌으로 좀 루인블링하게 반짝반짝한 것 같아요. 저한테 우리 머리. 가장 큰 변신인 저희의 머리 색깔이거든요. 저의 신발이요. 저희의 블링블링한 신발이요. 보이세요? 예쁘죠? 얼른 저거 신고 춤추고 싶네요. 아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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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h- 오늘 개인 촬영 때는 후회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 후회하도록 아까보다는 덜 후회하도록 잘 할 거예요. 끝났습니다 개인 촬영 두 번째 장장을 입으러? 나도 덧붙였어. 예쁘죠? 네. 가겠습니다. 바이밍! 처음에 자신감이 없어서 단체 컷이랑 유니 컷할 때 조금 사진이 많이 못 나왔어서 속상했는데 개인 컷은 그래도 좀 더 열심히 신경 썼는데 아직 결과는 모르겠습니다. 앞머리 어때요? And I'm going, going all night long So come on, come on, come on, baby 우린 좀 빛빛 구름 속의 나라를 또 원해 거를 켜고 싶어 우리는 듀얼리가 박혀있어요. 아까는 고무장갑 같은 컨셉이었다면 지금은 살짝 눈치? 눈부신 꿈의 섬에 너가 나둘만의 세계령인 이젠 부서 우리의 트위 마일랜드 Are we all, are we so 지명적인 척 하다 걸렸어요. 너무 웃는 게 부자연스럽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난 치명으로 가볼까 하고 해봤는데 음 웃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. 나 생일 너도 하나 주선 내려간 너 원하는 선빛 눈이 뜨면 이뤄졌으면 비밀을 기도했어 all night 마마냐 좀 두근두근한 내 용기네 널 향해 걸어갈 때 모른 척 내게 주문을 걸어 넌 너를 love out So come on, come on, come on, baby 자 우리 꼬미 언니 네! 촬영을 받는 것도 좋은데 소감이 어떠세요? 아 저요? 저요? 생각보다 예쁘게 잘 나와서 좋아요? 고소 잘했어요 네 정말 너무 잘했잖아요 아니 사진 모니터링하니까 눈이 너무 작아요 이 토마토만 해주고 싶다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I'm singing we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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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I'm going going all night long So come on, come on, come on, baby 우리 손 핀 핀 구름 속의 나를 소환해 거대 향하자 두 눈 아 머리를 빗지 말고 컴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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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베 하늘을 닮은 바다 위를 꼽아 눈부신 꿈의 섬에 하나, 둘 만의 세계를 향해 이젠 부서 우리의 피에 마일래 Are we all, always so hot? Some pretty girls ringing danger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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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드림톤스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